네, 다음으로는 임직원 1% 나눔 운동으로 해피스킵 우리 조시 강원이 참 유물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가졌었는데 정부 예산에서 가장 먼저 만들었습니다. 정부 예산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서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2011년도에 법조에 이렇게 좋은 소식을 우리 지역에 안겨주게 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것이 성도 주민들에게 내일을 여는 젊은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 있기에 사회참변을 위한 활용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사용되어집니다. 심터는 1, 2층으로 있습니다. 프로그램실은 심터 이용 어르신 및 지역 어르신들의 심리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미술입니다. 네, 낭낭한 목소리로 해피스틸하우스에 자전거에 계신데 정말 고맙고요. 또 이렇게 해피스틸하우스 전국 박성호 시장님 그리고 이치루구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우리나라의 나눔 복지 계단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덕분에 전공하게 되었습니다.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 포스코 행윤류는 가치 경력과 혁신 경력으로 한 차원 높은 경력력을 더해서 지역사회에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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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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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느 날씨도 춥습니다마는 정말 마음은 따뜻합니다. 우리 조동갯 조광재 reviewed 마을노 보송캐밀리 임직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께 오늘 이 햇빛 시스템 우리 포락시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그 중 하나의 일환으로 오늘 이런 정말 소중한 보험자가 될 수 있도록 장면이 다른 단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희 의회에서는 원래 2013년도 네 준비가 되는 대로 테이프 버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숫자를 세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 테이프 버팅 버팅 해주시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테이프 버팅 시기 하나 둘 셋 대박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풍성하고 잘 나올 것 같습니다.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. 많이 찍으셔서 그런지 자세를 잘 아십니다. 뒤에 빨리빨리 자리를 잡아주시고요. 아 여기 오는 것 같다. 일찍이 한번 올라갈게요. 일찍이 한번 올라갈게요. 아 이거 마사지. 다 흐르고 오십시오. 돌파가 아 이거 pinned 건데요. 감사합니다.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습니다. 네. 이게 저 춤춘 맛 사실 좋겠어요. 이렇게 persona. 이렇게. 이렇게. 여기 사람 완전 위에 거 나와요. 이거 참 잘했는데. 이 좀 잘 해야 돼요. 이게 바로. 저희 유튜브 개인집인가요? 네 개인집 살을 좀 주십시오 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손이 아니야? 잘 만들었습니다 감기를 하나 찍어놓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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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 신용 청소년 한 번 더 이땐 천국 스페틱 천국 천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